아..뭐라고 쓰지? 아.. 남벤짱 카트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야 너 카트 그렇게 잘한다며 나랑 한판 붙자 야 한판 붙자 그래 난만장 카트초보 운전이야? 뭐? 나 카트 잘하는데? 네 비켜드리겠습니다 어서가세요 초보시 아니야 나 카트 잘해 이거 뭐냐? 남벤짱 카트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..누구야 나지 나지 오바퀴 진짜 두고보자 또 누구한테 장난칠까? 저는 가위바위볼을 하면 가위바위볼을 하면 가위바위볼을 하면 묵만 냅니다 야! 왜? 안내 만진다 바위바위보 야! 왜 갑자기 가위바위보야 진짜 묵만 내죠? donne 깜uire 안 내면 진다 나 가위바위보 진짜 묵만 내네 뭐? 호요 dispitating 가위바위보 하면 문만 냅니다 진짜 몹쟁이 흐흫흐흐흭 아, 뭐야! 또 북만 된대요, 북만! 오비킬 두고 보자! 구독! 또 누구한테 장난칠까? 수학! 어려워요, 빵점! 텔러야, 수학 어려워? 어, 수학 진짜 어려워. 너 수학 빵점이래! 네, 수학 빵점! 나 빵점까지 아닌데, 누구야? 빵점, 빵점! 수학 빵점이래요! 오비킬 두고 보자. 흠, 흠. 하아. 오비키 저를 보면 인사해 주세요 저는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구독 어? 오리키? 네? 하이파이브? 하이파이브 네 오 오리키? 잘 지냈니? 네? 저 아세요? 그래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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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왔니? 너 등에 그게 뭐니? 어? 등에? 뭐야 저는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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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늘의 달처럼 술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새삭이는 새 새삭이는 새